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 착하고 순진하던 제가 나이 50이 다 되니 대담해지기도 하는군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아줌마라고 하더니 아줌마 인생 27년째가 되니 무서울 것이 없네요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지난 날에 대한 아주 기가 막혔던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참으로 모질고 힘들었던 지난 날을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다 보니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더라고요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들었는지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21살 지방의 소도시에서 공장에 다니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아가씨였죠 연애 경험도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남자가 뭔지도 잘 몰랐었는데요 같은 직장에 다니던 9살이나 많은 상사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꾸만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다 보니 어린 마음에 포근하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언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끌렸었답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대 독자로 집에서 아주아주 귀한 아들이더군요 이걸 알았다면 결혼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그때는 뭘 몰랐었는지 모르겠어요 유달리 아들에게 목을 메고 계시는 어머니와 독자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특히 지나치게 유별나신 어머니가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그 당시 직장 상사인 남자친구의 교제를 알고 친정엄마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나이도 가뜩이나 많은데 아마도 그 집에 가면 꼭 아들을 낳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놈 저놈 만나보고 비슷한 또래의 남자와 연애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라고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뭐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엄마의 말은 귀등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자친구만 보였죠? 세상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는데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자는 제 인생의 첫 남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에 빠진 우리 둘에게 뜻하지 않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한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이 사실을 아신 친정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꼭 이래야만 했니? 엄마가 결혼이라는 건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직 꽃다운 나이인데 벌써 애기 키우면서 시어른들 챙기고 꼭 그래야만 하니? 엄마는 너의 꽃다운 나이를 좀 더 나이답게 보내게 하고 싶었는데 엄마 미안해 그런데 나 진짜 이 남자 많이 사랑해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걱정하지마 뱃속에 아이도 생겼으니 어른들도 무지하게 다 좋아할 거야 엄마와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남의 집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런가 엄마랑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어요 결혼식에 신부랑 엄마가 우는 장면이 생각나면서 다들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벌써부터 눈물이 나오니 결혼식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남자친구와 함께 곧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을 만나 뵈러 집으로 갔습니다 익히 저에 관한 얘기는 들으셔서 알고 계셨고 예전에 직장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인사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좀 어머니가 범상치 않아 보이셨기에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떨리긴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속도 위반을 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인사를 드리니 뭔가 좀 창피한 느낌도 들고 많은 감정이 있는 채로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잠시 앉아있는데 이때부터 범상치 않은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 세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시 뭐 꿈꾼 건 없니? 뭐가 먹고 싶니? 지금 정확히 몇 주나 된 거야? 네? 아직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너무 초기라서요 아니 그러게 뭐 꿈에서 동물 같은 거 나온 것도 없었고 니네 어머니는 뭐 꿈 안 꾸셨다니? 꿈은 특별히 말씀 안 하셨어요 폭풍같이 쏟아져 나온 질문에 당황한 저는 그저 조용하게 대답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셨고 오로지 뱃속의 아이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핏줄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러시기도 하셨겠지만 왠지 제가 이 집안에 애 낳으러 온 사람도 아닌데 좀 느낌은 그랬어요 하다못해 제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다니 부모님은 워낙에 손주를 기다리고 계셔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러신 것이라며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 걱정을 했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엄청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다만 자신의 엄마가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도 했고요 좀 걱정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저는 역시 내 남친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마음을 먼저 이해해서 얘기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또 한 번 남자친구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을 싹 가라앉혔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애기도 낳아야 한다며 본인이 살림도 좀 알려주고 애기도 봐준다는 핑계로 집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좁은 단칸방이라도 우리 둘이 오손보손 알콩달콩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친정엄마 역시 예상치 못한 말에 너무 당황한 듯 말씀하셨어요 저기 워낙 어린 나이라 살림도 모르고 하지만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옆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할 테니까 좁은 단칸방이라도 둘이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 어떠신지요? 조심스럽게 꺼내신 친정엄마의 말씀에 단호하게 예비 시모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게 누가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애까지 가져서는 저도 뱃속의 애만 아니었으면 지네 둘이 알아서 살게 놔두지요 그런데 어디 애 키우는 게 쉽답니까? 살림하면서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손주도 봐주고 밥도 해줄 텐데 같이 있으면 편하죠 뭐 그럼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호한 예비 시모의 말에 친정엄마는 당황한 듯 보이셨지만 저는 친정아빠도 안 계셨고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정엄마는 강하게 반대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날 밤 엄마는 결혼이 몹시 걱정이 된다면서 시모 자리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시모가 보통뿐은 아니신 것 같다면서 저를 붙잡고 어른들한테 잘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괜히 책잡힐 행동하지 말고 예의 있게 공손하게 행동하고 특히 어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니까 되도록이면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해야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살짝 걱정은 되었지만 분명히 예비 시모가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신다 했으니 내심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뭣도 모르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까지 마치고 시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평생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꿈만 같고 매일 밤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꼭 붙어서 하루 종일 잊고만 싶고 그렇더라고요 한 달 뒤 시모는 뱃속의 태아에게 좋지 않다며 직장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셨고 아직 남편과 함께 출퇴근을 하고 싶었던 저는 내심 속상하긴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사무직도 아니고 공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공기도 좋지 않고 환경도 그럴 것 같아서 더더욱 시모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죠 속전속결로 결혼 후 두 달쯤 지나서인가 제가 임신 8개월이 될 때쯤에 시모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자고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어디인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점쟁이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가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시모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점쟁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어디서 여자 심원 가득한 걸 데려와서는 포기해 포기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난생 처음 이런 곳에 왔는데 오자마자 기분 나쁜 소리만 들으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착하고 순진했다고 해도 뱃속에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기 어머님 저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말을 꺼냈는데 웬일인지 어머님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방문을 휙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그저 남편은 제가 임신 중이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원래 전보러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며 우리 집이 워낙 아들 손이 귀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기분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딸이면 어때 어차피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많이 낳으면 되잖아 밝게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도 함께 웃으며 그러자는 말을 하며 그렇게 넘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엄청난 구박의 시초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점쟁이에게서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온 후부터 시몬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밥도 직접 차리게 하셨고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빨래고 청소며 온 집안일을 다 하라고 하시며 일을 시키셨죠 배도 점점 불러와 몸이 무거웠는데 많은 집안일까지 하려니 더 힘이 들더라고요 살림도 해주고 애도 봐주신다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지신 건지 의아한 마음으로 꾸역꾸역 집안 살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갓 20대 초반인 제가 음식을 잘 할 수나 있겠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 된장찌개 한 번을 안 끓여보았는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도통 무슨 찌개를 끓여야 하고 어떤 반찬을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가 대충 콩나물 꿈만 끓이고 밥만 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이걸 먹으라고 한 거냐고 잔소리를 퍼부으셨지만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제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처음 해보는데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남편의 심성은 아버님을 꼭 빼닮은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계시니 든든한 마음으로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 달쯤 지나 진통을 느꼈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건강한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던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었답니다 친정엄마도 눈물을 흘리시며 고생했다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나도 엄마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그냥 저도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첫 달을 출산하고 저는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남편도 출퇴근을 친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냈는데도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는 전화 한 번 안 하시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손녀인데 어떻게 궁금하지도 않으신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마도 아이 아빠한테 소식을 들어서 그러실 거라고 저의 마음을 달래주시긴 하셨는데 내심 무언가 불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시댁에 다시 들어가기 싫고 남편이랑 같이 친정집에 와서 살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 불길한 마음은 적중했고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댁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너무나 차가웠어요 축복받아 마땅한 집안의 경사임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소의 일상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보아도 그저 시큰둥 하시면서 제대로 안아보지도 않으시고 그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이 손녀딸을 안으시며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조금 되었어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아무래도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집안에 붙어있는 날이 많다 보니 걱정이 슬슬 되더라고요 혹시나 아들 못 낳았다고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손녀딸도 미워하실까봐 그것도 신경이 쓰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부터 저와 손녀딸은 찬밥신세가 되어버렸지 뭡니까 그저 어머님의 친구들을 데려오셔서 수다 떨고 놀고 가만히 들어보니 방 안에서 고스톱도 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방 안에서 아이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와 왠지 마주치면 괜히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웬만하면 사람들 없을 때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이 낳고 산후조리할 때 친정에 있었던 그 한 달의 시간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우리 엄마라면 아이도 많이 예뻐해 주고 나도 많이 챙겨줄 텐데 하는 마음도 가득했고요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남편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시고 다 같이 밥도 잘 드시면서 저에게 말도 걸어오셨지만 아무도 없는 낮시간에는 아예 저와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답니다 큰아이가 두 살이 될 때쯤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찾아왔어요 내심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은근히 핑크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애를 낳았던 병원인데 큰애가 외롭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머님은 병원에서 의사가 핑크색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딸이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저에게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손빨래는 기본이고 한창 배가 불러 있을 때인데도 해가 좋으니 이불을 빨아야 한다며 직접 발로 밟고 빨라고 시키기도 하셨답니다 이불을 발로 밟아 빨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어머님이 시키는 건 해야 하는 줄 알고 묵묵히 했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불 빨래를 해서 너른 것을 시아버님이 보셨는데 어머니께 한소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새 그걸 일러바쳤냐고 하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시아버니는 이번에는 아예 병원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큰아이도 봐주지 않으셔서 모든 것을 친정엄마가 도와주셨답니다 시아버님은 괜찮다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은근히 실망한 기색도 있으셔서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아이를 낳으러 온 사람도 아닌데 아들 못 낳았다고 말도 안 하시고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서럽더라고요 착하고 순진하기만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 저도 많이 대담해졌는지 둘째 아이를 낳고 백일쯤인가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마음먹었답니다 허심탄회하게 어머님과 대화를 좀 하면 사이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낮에 어머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저기 바쁘세요? 잠시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요 그래 얘기해 보거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들 딸을 구분하는 건 남자의 몫이라고 하던데 제가 아들 못 낳은 게 그렇게도 미우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는데 어머님은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어린 게 지남편 탓을 하고 말이야 남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아들도 못 낳는 것도 부인이라고 해벌죽하고 나는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시에미를 지금 가르치는 거냐? 어디서 망할 것이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집 대끈기게 생겼네 끈기게 생겼어 버럭 소리를 지르시며 어머님은 밖으로 나가버리셨답니다 저는 좋은 마음에 어머니와 잘 지내려고 드린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너무나 불편한 게 많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어머니 눈치 보며 하는 게 싫어서 말씀드린 것 뿐인데 말이죠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큰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답니다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이렇게까지 구박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뭐가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드신 건지 차라리 분가를 빨리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해보았어요 여보 우리 분가하면 안 돼? 그냥 단강방에 가서라도 우리끼리 살자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거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 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분가하도록 해볼게 당신이 조금만 참아 우리 부인 아이 둘 다 토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네 가만 보니 눈도 퉁퉁 부은 것 같고 혹시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가 뭐라고 하셨지? 그치?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눈치를 챈 남편은 당장의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쿵 저렇쿵 말을 했고 그날 밤 일을 계기로 정말 저와 시어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들하면 껌뻑 죽는 시몬은 자신의 아들이 제 편을 들면서 대드는 모습을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울며 불며 통곡을 하셨답니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 대끈길 판이고 아들까지 일을 판이라며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이래서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리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정말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밤 그런 일이 있고부터는 시어머니는 저 몰래 우리 방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다가가면 휙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고 집안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 저에게 노골적으로 집안일을 시키며 부려먹기 시작하셨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를 시키시는 어머님은 주로 집안에서 고스톱 같은 걸 많이 치셨었는데 놀러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예사롭지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동네 분들끼리 재미로 치는 것일 거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꽤 큰 돈도 오가는 것 같았고 중간중간 말싸움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저에게는 밥 차려와라 커피 타와라 재떨이 갈아와라 같은 심부름을 시키셨고 아예 집안일에 손을 떼신 시어머니는 자신의 속옷 빨래까지 저에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세탁기에 돌리지 말고 손빨래로 하라고 하시면서 시키셨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꼭 일부러 저를 힘들게 하려고 시키는 게 눈에 뻔히 보일 정도였답니다 아버님이 오실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보내고 싹 정리를 해버리니 시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갑자기 시부가 낮에 집에 오는 바람에 시모의 행적이 들똥이 나버렸답니다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친구들이랑 재미로 치는 거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화내지 마 이놈의 여편내가 그렇게 건물 한 채를 말아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하고 싶어? 내 이번에는 당신 똥을 하면 콩밥 먹을 줄 알아 알겠어? 아버님은 시모의 과거 일까지 들추시며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과거의 시모가 도박에 빠져서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작은 3층짜리 건물도 말아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그런 전적 때문에 시부는 시모에게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래도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사라주는 것이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난 후 다음날 제 뱃속에 셋째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 며칠 사이 으슬으슬하고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날짜가 이렇게 지나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아기 집이 두 개라고 하시며 이번에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지금 두 아이도 다 어려서 손갈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쌍둥이라니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혹시나 또 딸을 낳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4명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막막했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고 남편은 저에게 힘을 주며 이번에 아이들 낳으면 꼭 분가하자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아들을 낳으면 엄마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이라며 아이들 많이 봐주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도 하더라고요 아마 당신이 아들만 낳으면 태도가 180도 달라지실 거야 그리고 쌍둥이니 두 명 다 아들이여봐 아마 애도 다 봐주시고 밥도 해다주고 당신 공주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실걸? 좋게 생각하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고마워 자기야 남편의 위로의 말에 또 한 번 마음을 쓸어 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소중한 축복이니 잘 지키고 잘 키우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저의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주시고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따뜻하고 자생하신 성격이긴 하신데 더욱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에 임신하기 전에 몸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시아버님이 시내에서 한약을 두첩 지어주셔서 그거 먹고 몸이 많이 회복되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임신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따뜻하신 아버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이 집에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성격이 워낙에 괴팍하시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셔서 시아버님은 어머니 몰래 제 방문 앞에 살짝 치킨도 놓고 가시고 순대와 떡볶이도 놓고 가시고 그러셨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밖에서 늦는 날이면 저와 아이들을 몰래 밖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하셨어요 어릴 때 친정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정말 이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 바로 시아버지인 것 같아요 시아버님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저 진짜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내며 저의 배가 많이 불러오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디를 다녀오자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를 가냐고 여쭤보아도 첫째 둘째 유치원에서 오기 전에 다녀와야 한다면서 무조건 옷을 챙겨입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생전 저에게 별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가 맨일로 함께 가자고 말을 하시고 아마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도착한 곳은 예전에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왔던 그 전집이었어요 어머님, 여긴 또 왜 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데 오고 싶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또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잠자코 들어가 왜 왔는지는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얼른 들어와 얼른 가지 않겠다는 제 손을 잡아서 꾸역꾸역 그 점쟁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이 시작되었는데요 뱃속의 쌍둥이는 모두 딸이고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의심되는데 모든 것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굿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를 여기로 데려온 그 이유가 바로 시아버지와 저의 사이를 의심해서였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말 같지도 않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움켜잡았지만 저는 손을 확 부딪힌 채로 택시를 잡아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시며 제가 시아버지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연? 내가 모를 줄 알고 우리 집 대만 끊기는 줄 알았더니 이제 지 시아버지한테 꼬리를 쳐?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어디서 젊은 것이 꼬리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발요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네 시아버지가 남편처럼 너를 챙겨줬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한약회다 매기고 몰래 불러내서 매기고 또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을 쏟아내시길래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집 밖을 나와버렸습니다 더 듣고 있다가는 제 정신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유치원에 가서 아이 둘을 데리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다 나던지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시어머니 자리가 보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막무가내로 하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냥 이 집에서 빨리 탈출해서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 무작정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림을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시아버님이 안쓰러우셨는지 이것저것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입덧도 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먹는 것 제대로 못 챙겨 먹으니 생각이 나서 사다 주신 것 뿐인데 이런 식의 오해를 받다니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저를 안아주셨는데 차마 그 얘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냥 임신하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왔다고만 말씀드렸답니다 엄마가 또 많이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요 아이들도 할머니라는 존재가 이렇게 다정한 존재라는 것을 외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그저 아이들을 강아지 강아지라고 부르며 물고 빨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집에 같이 사는 할머니에게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느낌이어서 어리둥절하면서도 할머니 품에 꼭 안겨 있는답니다 이날 밤에는 도저히 집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고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시모가 남편과 시부에게는 말하지 않으셨는지 아무 말 없이 그러라고 하더군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이 이때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도 이날 밤을 꼴딱 세우며 안 좋은 생각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제가 마음을 굳게 묶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도록 집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이렇게 피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 말씀드리고 분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일부러 오후 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집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군요 아버님께 그렇게 혼이 나고서도 또 저러고 계신 모습을 보니 진짜 어머니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이글이글거리셨지만 사람들이 있어서 차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못하셨고 또 이것저것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화장실에는 이불을 갖다 놓으셨더군요 또다시 시작된 시모의 심부름은 커피 타와라 설거지해라 저녁 차려와라 그리고 다하면 이불을 발로 밟아서 때가 쏙 빠지게 빨아서 널어라였습니다 쌍둥이라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온 며느리에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 화가 잔뜩 나셔서는 제 이름을 아주 크게 부르시더군요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고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투집을 잡으셔서 너무 화가 난 상태라서 어머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또 배도 너무 불러서 일을 할 여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님은 제 방으로 불쑥 들어오시더니 자신의 말이 맑았지 않냐며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너 지금 시애미 말이 맑았지 않냐? 어디서 이런 배은망덕한 애가 들어와서는 당장 밥 차리고 입을 빨리 하지 못해? 어머님 저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요 아 옳지 네 시애비가 그러라고 시키디? 어디서 지 시애비한테 꼬리를 쳐서는?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발 저도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는데 어머님은 순간 제 뺨을 훅 내리치셨습니다 막말을 쏟아내시며 제 뺨을 내리치는데 첫째 둘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당황해서 순간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뺨만 움켜주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더니 그대로 시모의 뺨을 내리치셨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이제 제발 아버님은 순간 너무 화가 나셔서 어머님의 뺨을 내리치셨지만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자리에서 시모를 붙잡고 울고불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시모는 시아버지와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시아버지께 폭언을 쏟아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처 날뛰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양쪽 팔을 꾹 누르며 시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당신 제 정신 아니야 얘 우리 며느리고 우리 손주들 낳아준 애야 우리 아들 뺏어가 내가 아니라고 왜 이토록 미워해 정신 좀 차려 이토록 서럽게 우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께 너무 화가 나고 당황한 건 맞지만 아버님의 모습은 진짜 더욱 포기 힘들었습니다 아버님께 뺨까지 맞은 시어머니는 몹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상태로 있으셨고 놀러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러 아이들을 데리고 거실로 나와서 진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직 예정일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배에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 고통은 너무나 커져버렸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 아... 저... 병원... 병원 좀... 아버님...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퇴근을 하려던 남편이 병원에 왔고 무사히 저는 공주님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이번에도 또 딸을 낳게 되었지만 저는 이전처럼 그렇게 죄송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게 왜 죄송할 일이에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왜 아들도 못 만들고 난리야 다음엔 꼭 아들 만들어라 아이 진짜 다섯째도 낳게? 그래... 다섯째 낳을 거다 어디 아들 낳을 때까지 한번 낳아보자 그건 그렇고 얼른 집에나 다녀와봐 급하게 오느라 짐도 하나도 못 챙겼고 아이들도 친정에 좀 데려다줘 나는 괜찮으니까 얼른 허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은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째 둘째는 친정엄마 집에 데려다 놓고 출산짐을 그대로 잘 꾸려서 왔더라고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잠시 여행을 간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한 번도 여행 같은 걸 가보신 적이 없는 두 분이 맨일로 가셨냐고 하면서 천진하게 웃는 남편에게 차마 저도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시어머니는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까지 의심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아마 점집의 점쟁이가 저를 나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성에 차지 않고 게다가 딸만 낳아서 더더욱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자신의 아들을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제가 더 미웠던 걸까요?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여행을 마치고 시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저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뒤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더 이상 시어머님은 시아버지와 제 사이를 의심하지는 않으시더군요 무언가 두 분만의 얘기가 있으셨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님이 저희 방에 붙여놓으셨던 부적을 모조리 뜯어버렸고 베개잎에 넣어두신 부적도 찾아서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를 구박하실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강해야 딸들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고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역시 일을 하시던 곳을 그만두시고 이제는 쉬신다고 하시며 어머님 옆에 하루 종일 꼭 붙어 계시는 바람에 저를 구박하실 시간적인 여유도 거의 없으셨답니다 조금 어머님의 심기가 불편하다 싶으면 아버님께서 모시고 나가서 밥도 사주고 쇼핑도 시켜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버님이 최고예요 시어머니 복은 없지만 시아버지 복은 타고났습니다 그렇게 내 공주의 엄마가 된 후로는 제 성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 넷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실 거예요 엄마가 억세세지 않으면 애 키우기 힘들다는 것을요 목소리는 한 3배 정도 커진 듯하고요 심장은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제는 웬만한 시어머니의 폭언 공격에도 두근거리지도 않더군요 입을 빨리 시키면 안 하고 시아버님께 부탁드린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넷이나 되다 보니 아침 시간에 제가 주방에서 밥만 차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난장판이 되거든요 하도 시끄럽고 엄마 찾아 징징대니 시어머니가 듣기 싫으니까 본인이 차린다고 하신답니다 이렇게까지 담대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한 엄마가 되니 이제는 제가 좀 살겠더라고요 휴일이 되면 하루 종일 딸내미들이 징징대고 머리카락 휘날리며 뛰어다니니까 시어머니는 분가 좀 하라고 하신 덕분에 분가까지 하게 되었고요 쌍둥이 공주님들이 꼭 아들처럼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덕분에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들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 공주님들은 엄마를 도와주는 착한 효녀들이 되었어요 이제 완전히 아가씨 티가 팍팍 나는 첫째 공주부터 왈가닥 쌍둥이 공주님들까지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고 하는 말이 생각나요 그저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시고 저를 미워하시던 시어머니는 현재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시아버지는 이제 내 공주님들이 잘 챙겨드리며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다섯째를 한번 나아볼까 해서 몇 번 노력을 해봤는데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영 힘을 못 쓴 덕분에 다섯째는 포기하게 되었네요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온 가족이 건강히 잘 살면 앞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나이 50이 다 되니까 이제 이런 말도 꺼내게 되네요 순진하고 착해 빠진 그때의 저는 이제 그 어디서도 찾기가 힘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이제야 웃음이 나오지 정말 그때로 돌아간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는 참 기막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우리 잘 이겨내고 살아봅시다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웃는 날만 가득할 것이니까요 인생이 뭐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여러분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여기에 털어놓아 보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도 털어놓으니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니까요 그럼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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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